나자렛 예수 1권과 2권, 바오로 딸에서 펜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하였습니다. 예수의 세례와 그의 거룩한 변보,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과 순환, 부활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와 더불어서 많은 독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돕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고 있습니다.